3항 꽃이 예쁩니다. 들어봅시다. 1번 듣고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1. 간 2. 각자 3. 항구 4. 파도 5. 상추 6. 신촌 2번 듣고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1. 교실이 어떻습니까? 2. 누가 가르칩니까? 3. 누가 옵니까? 4. 꽃이 어떻습니까? 5. 무엇이 있습니까? 3번 어디입니까? 듣고 맞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1. 누가 가르칩니까? 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학생이 공부합니다. 2. 학생이 공부합니까? 네, 공부합니다. 그리고 잡니다. 3. 무엇이 있습니까? 4. 나무가 있습니다. 4. 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합니다. 4. 무엇을 합니까? 먹습니다. 먹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4번 듣고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학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학생이 공부합니다. 학생이 공부합니다. 5번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여기는 우리 학교입니다. 학생이 많습니다. 2. 여기는 제 방입니다. 책이 많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꽃이 예쁩니다. 3. 미선 씨, 책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큽니까? 아니요, 작습니다. 침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리에 씨, 침대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책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큽니까? 네, 큽니다. 그렇죠. 네, 2014. 네, 둘 다. 네, na, behind-the-line. 네. 네. 네, τ 네. 네, 둘 다. 네. 네. thing, Note. 네, residential. pied-to-land.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